자 여러분들 도마치 친구네 정상에 왔습니다 여기 가게고 여기가 바로 정상의 자인이요 우리 친구 집이예요 아 우리 친구 저기 있네 안녕 안녕 여기 친구네 집이예요 여기 산 정상에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여기 집 뒤에 있는데 집 뒤에인데 아주 태양이 떠오르는데 태양이 자 여기 일출 여기가 화학산 줄기입니다 강원도 화천 잘 떼 뜨뜻하게 날씨가 추워서 이제 불이 떼야 돼 그러니까 어이 뭐 날씨가 이렇게 이렇게 쳐졌어 어이 갑자기 그냥 이제 9월 달인데 날씨가 너무 쳐졌어 그러게 불 좀 떼야지 어 여기 정상이라서 불이 일찍 해 그러니까 여기 아침부터 이렇게 썰렴한데 뭐 그래 이제 사줘 우리 떼 이제 불쌍 시계 놓는 거야? 그래 여기 나무 보일러야? 보일러가 나무 보일러지 응 이렇게 떼으면은 날씨가 갑자기 시원했어 응 날씨가 갑자기 시원했어 날씨가 갑자기 시원했어 방이 뜯어도 텍에 지워야지 응 오 그럼 잠잠 ombid 이". 그럼 our or 불이 붓지? 알아서 타는거야? 아휴.. 해가 좀 올라오나? 그러니까 해가 쫙 올라오더라고 가을철이니까 바빠 가을 걸지도 해야될거 아니야 고구마도 캐야되고 배추에 또 관리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가서 또 해봐야지 저 저 저 좀 찍어야 되겠다 기가 막히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끝내준다 끝내주지? 끝내주지? 손아보 사이로 기가 막히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 산 정상이라서 산 위에서 떠오르는게 금방 보이네 멋있구만 그 저 저 와이프 재수씨 재수씨가 떼고 대단하 좋겠구만 그렇지 하하하 여기 또 불아버씨 떼줘야돼 아 아침작으로 갑자기 쳐져가지고 그지? 네 응 좋았어 좋았어 하하하 하하하 아 그걸로 온도를 맞춰놓는거야? 그렇지 응 야 이제 불을 떼야되니 이게 그렇게 대패지우면 이제 돌아가나보다 좋아요 응 골핏집 이제 알았어 골핏집이 아니고 하하하하 하하하 도마츠 정상입니다 아 햇빛에 아주 그냥 아주 좋네요 흠 흠 흠 야 이거 산정상에 여기 집이 있어요 집이 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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